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 조직원 42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전주 효자동의 노래연습장을 몰래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을 찾아온 남성 50여 명과 접대부 4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